누구나 똑같이 보고 맞추면 돼요. 자타, 이려의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의 구조에 천부경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나. 불교는 그 구조를 뭐라고 하나. 내 구조가 자명하면 만약에 내가 깨달은 게 자명하고 불교도 자명하다면 불교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저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요. 그럼 경전을 볼 때요.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가다가 나와요. 실제로. 미리 알아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보면서. 이런 거죠. 딱.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봐도요. 그러면 간단하게요. 무국, 태극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무국이 어디서 나오지? 뭐라고 하지? 태극을 여기서 뭐라고 하지? 그러면 황극을 뭐라고 부르지? 그러면 이니예지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뭐라고 부르지? 쭉 맞춰가면 다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고등 종교가 아니에요. 뭐 좀 치우친 거죠. 잘못된 거죠. 이런 게 안 나오고. 사이비들은요. 이런 게 안 나오고. 뭐죠? 되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감성파리 상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나가서 빨리 영업하라 그래요. 전법하라고. 포교하라고. 계속.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포교하라고 막 외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러면 제가 한쪽으로 치우는 거고. 아예 구조를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엉터리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건 확실히 아닌 거고. 그런데 좀 자명하다 하는 데들은요. 충돌시키면 다 있어요. 거기도. 거기도. 서양신비학에도 똑같은 구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서양신비학을요. 마법이니 막 저급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도 다 고수들이 있어요. 맞춰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과학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저기 뭐 인도에 뭐 누구 학자가 있대. 그러면 인도에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었는데 수식을 봤더니 우리가 못 푸는 걸 풀었어요. 인정이잖아요. 철학은 이런 게 없어요. 다 자기 것만 위다고 하려고 하니까 다른 문파 거 논문을 못 읽는다고요. 문파가 다르다고 논문 내용 진리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요. 과학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면 철학도 재미있어지는데 보통 철학이 정교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정교가 다 이렇게 문파가 나뉘다 보니까 저쪽 문파 거를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자기 것도 잘 모르게 되는 게 있어요. 자기 거 확실히 다른 문파 공부 안 해도 자기 거 확실히 아신 분은요. 다른 문파 거 봐도 다 통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남의 문파 거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의심이죠. 자기 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걸 제대로 공부했다면 남의 거 봤을 때 알아야 돼요. 이 느낌 아시겠죠. 남의 걸 알 필요는 없는데 내 걸 정확히 안 사람은 남의 거 충돌시켰을 때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불교 틱나탕 선생님이랑 신부 수녀들 만나게 하면 다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서로 우리 같은 거 보고 있다. 틱나탕이랑 신부랑 같이 걷다가 여기가 천국 아니냐 그러면 맞다. 서로 깨워서 걸으니까 깨워서 걷는 여기가 천국 아니냐 그러면 서로 다 호응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딱 알아야 돼요. 근데 막 좀 또 딱 갔다는 고승이 불교가 최고고 유교 도교는 형편없다 그러면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이 확률이 높아요. 자기 것도 중요한 건 자기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단 공부하면서 또 하나는 싶은데 개념 정리를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개념이 서지 않으면 그냥 사이비 쪽으로 간다는 그렇죠. 학적인 걸 갖는 게 그러니까 진짜 돌을 얻은 사람한테 가면 개념이 자명해지고요. 문제 있는 분 근처 가면 개념이 다 흐릿해져요. 개념을 흐려놔요. 선명하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개념이 다 흐릿한데 그리고 그 성철스님 같이 머리 좋으신 분이 개념을 막 꽈버리면 못 풀어요. 후대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했는지도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여기 동국대 논문 나오는 거 보면 다 성철스님 이론에 기반했었어요. 만약에 선을 깨달음을 다룬다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실제로 체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철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유명한 사람이 그러면 다 거기다 기대서 성철은 이렇게 말했다. 성철은 이렇게 말했다. 견성을 얘기하려면 성철을 무시하고 말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한 번씩 보면요. 좀 하여튼 가관이죠. 그렇죠.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로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좌표를 잘못 잡게 해버리니까 다 틀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글을 모델로 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신결을 미는 게 수신결이 그래도 정확하다. 실제로 들어가면요. 보조진을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완해드린 거지 보조진을 스님도 그냥 오로지 일주 고살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일주만 가라. 일주 되면 부처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아실 텐 게 확찰되어가 일주거든요. 그런데 보조는 확찰되어가 일주를 하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 일주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일지부터 십지가 이렇게 있는데 일주, 저 아래 일주 이런 게 아니라 일주만 돼도 그건 완전히 불성과 하나 돼 살아가는 경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높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확찰되어 한 고슴들이 일주보살에 들어간단 말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되게 높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성과 주가 안주할 주자니까 불성에 안주해버린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당시 선불교에서는 다 부처된다는 게 확찰되어 였기 때문에 보조진으로는 일주 간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 감각으로 수신교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일지부터 십지는 간략히 처리돼요. 일주가 대단한 거고 그럼 그 뒤에 일지부터 십지는 그냥 계속 자량 그냥 자량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부처는 됐는데 부처가 면증은 이미 닦고 운전 실력을 키워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감각이. 선불교 문화 속에서 보조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성철은 전혀 잘못 읽은 거죠. 어디 일주가 깨달았다고 성철은 십이지가 부처인 줄 알고 있는 양방인데 어디 일주를 갖다 대는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보면 일주가 확찰되어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우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보조진우리나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성철이 스님이 확찰되어 오면 십이지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자경 교수나 다 온 아침에도 한자경 교수 어디 불교 방송에서 강의하시더라고요. 돈어 점수 해가지고 증오 그러면 돈어는 한 일주 돼. 점수는 일지부터 십지. 궁극의 확찰되어는 십이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올 때 안 맞는 얘기입니다. 확찰되어는 일주인데 십이지에다가 갖다 대나. 지금 다 서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성철 스님 영향이에요. 확찰되어 오면 십이지다라고 규정하고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확찰되어 오를 일주라고 감히 하겠어요. 보조는 증오가 일주라고 딱 했거든요. 깨달음, 증득한 깨달음이 일주다. 그런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신결을 그래도 많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잘 돼 있는 텍스트가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글이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옛날 고려 후기 때 글인데도 설명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일주까지 가는 데는 되게 좋은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이제 십지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제가 좀 보강해 놓은 거고요. 요즘엔 불교계에 그렇게 큰 어른이라고 하실 분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수신인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니까 물어봐도 특별한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계실 때 알아서 안타깝죠. 원래 우리가 상상하는 건 절에 가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달라이람한테 환상 품는 것도 티벳 가면 왠지 다 있을 것 같은 다 있고 10년만 굴러 뭐 될 거야 이런 얘기 딱 해주고 이런 게 없다는 게 재미없죠. 그래서 티벳으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교학 체계라서 교학으로서 확실하지 언제까지 깨달음 없고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티벳 쪽에 가서 공부하고 온 스님이 있었는데요. 밀교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싸인이라야 하고 뭐 덜 시키고 맞아요. 기초 수행이 그것만 몇 년을 시키지 더 이상은 안 가르쳐준대요. 그니까요. 그래 이제 그 스님들은 더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쪽에서 절대로 또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만 있으니까 안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정말 기초적인 수준에서 공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러면 거기 가행 그런 게 사가행이라는 게 예비수행인데 예비수행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 털으라고 시키는 건데 그것만 겁나 겁나 시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 오신 건 진짜 여기 학당은 막 그런 거 저부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일 수 없는 것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권해드린 건 참나안의 안주하기 그게 거기 밀교 중에 최상 무상요가예요. 밀교 중에 궁극의 밀교가 아홉 단계 밀교 중에 최고 궁극이 뭐냐면 에너지체 만드는 것도 그 아래로 보고 궁극을 문파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 참나안주하는 걸 최고로 쳐요. 아무튼 참나안주하는 거예요. 에너지체 만드는 거는 자기를 또 좀 이렇게 잘 안하나 보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깍두파나 일부 그거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에너지체 만드는 요가들 실제 에너지체 만드는 거 좀 그런 풍요가라고 에너지 그것도 비슷한데 좀 느낌 다른 거 시각화 주로 하는 거랑 참나안주하는 거 이 세 개가 아홉 단계 요가 중에 위에 세 요가를 차지해요. 무상요가들 최고 꼭대기 요가라는 건데 선불교도 무상요가예요. 거기로 치면 밀교예요. 선불교 이 바로 견성시키는 최상승선이 티벳에 가면 밀교 꼭대기 밀교예요. 이게 제일 재밌는 건데 바로 깨닫은 거 몰라 해가지고 딱 참나안주하는 게 궁극의 밀교라는 거 근데 티벳 가면 밀교를 배우려면 그 뭐죠? 결룩파 쪽에서 밀교 배우려면 10년 이상 교학 공부해야 돼요. 구사론 뭐 중관론 이런 거를 유식학 해가지고 10년 공부해야 밀교 공부할 자격이 주어져요. 10년 이상 해야 여기 오면은 당일로 몰라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건데 알면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닉마파니 1이 다 오면 한국 유학 오려고 할걸요? 이거 소문나면 이거 핫플레이스 아직 안 됐을 때 즐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와 여기 티벳분들 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견선이 빚으면요. 누가 견성을 하겠어요. 개념 흐려버리고 가면 그 뒷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견성을 하려고 해도 어느 견성을 해야 될지 구경각은 도대체 뭔지 대충 막 지르는 분들이 오히려 재미보고 정확히 따져보려는 분들은 더 헷갈려요. 공부를 못해요. 이러면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져요. 자명한 사람들은 자명한 사람들대로 함정에 빠지는 게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데 체험이 없이 개념만 정리하려니까 정리가 안 돼요. 뭔 말하는지 뭐 평생 이제 견성을 그른 거죠. 그냥 해버려야 돼요.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